아, 나 배는 지금 꼬르륵 꼬르거든? 배고픈거든? 네, 이 씹는 게 속도로 못 살아. 저 지금 그냥 탐지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배가 안 탔지. 배고프다, 배고프다. 배고프시다고요? 저 지금 배고파요. 근데 이게 빨리 씹는 게 안 돼서 그렇지. 위는 너무 고파요, 지금. 이게 속도로 못 살아. 저 지금 그냥 탐지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너무 사, 너무 사. 수다 형님은 누가 굶겼나? 숟가락으로. 네, 진짜 수다 선수도 대단합니다. 대단한 수다. 진짜 손은 키워도 수다는 못 키우겠다. 아, 손은 키워도. 수다는 못 키울 것 같습니다. 수다 선수는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, 지금. 저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. 속도도 이상해요. 그러니까요. 야, 먹방. 진짜 진정한 고수다. 그러니까요. 와. 소유비 선수는 진짜 훔치지도 안 하고 면만 계속 먹네요. 저는 같은 장면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나도 레시피 발견했어. 면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사장님의 된장 있지? 여기다가 넣고 비벼. 고기랑 먹으면 진짜 와, 미쳤다. 아, 새롭게 제조하는 거야? 기가 막힌 조합이다. 그죠, 사장님? 네. 된장이 약간 집 된장처럼. 어, 맞아. 저희가 다 만든 된장입니다. 아, 그렇죠. 역시. 감사합니다. 고기랑 싸주시면 됩니다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야. 오리에 딱 싸서. 와, 윤이 화끈하게 먹네. 와우. 이야, 저 면에다 같이. 저 비빙부터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. 나도 저거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거든요. 저도. 비빙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저 한 번 먹으면 또 내려가거든요. 그렇죠, 내려가거든요. 맞아요. 또 내려가서 새롭게 또 먹을 수 있어요. 우와. 우와. 깔끔하게 드시네요. 우와. 우와. 딱 저거 반말이. 딱 통물을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하하하. 파리. 파리. 8마리. 8마리 비춰서 되어주네요. 와우. 괜찮다. 괜찮다. 별로 안 먹었다. 별로 안 먹었다. 야 이거는 이건 진짜. 이건 진짜 재능의 짱인 것 같아. 아니 배가 되게 작은데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게. 야 이거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우리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. 새콤달콤 맛났네. 새콤달콤. 아까 우리랑 대결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거든. 진짜는 따로 있다고. 근데 진짜 따로 계시네. 진짜 따로 있다고 괴물이 있다고. 이 차전은 절대 안 질 거라 그랬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시데라도 멋있게 해 주십시오 파이팅 한 번만 합시다. 네. 뭐야. 아니 둘 셋. 멍멍멍 남주가 우리는. 멍멍멍 남주가. 아 이거 진짜. 뭐야 뭐야. 저희도 파이팅을 하니까. 우리 다 뭔가 헤어질 것 같아서.